젤라토를 어디서 먹었냐? 젤라토를 어디서 먹어야지 사람들이 맨날 스탠리타, 젤라토를 어디서 먹어야지 뭐라고 하는지 처음 들어볼까? 뭔 소린지 모르겠죠? 우리도 예를 들어 좀 똑같았던 거예요 이탈리아, 스페인어, 공스토아, 롯데, 뷰러, 영어, 영어, 영어 다 달라요 근데 맨날 스탠리타, 젤라토를 어디서 먹어야지 뭐라고 하는 소리야? 그래서 스페인어 단 앞에 있는 스페인어 단 앞에 있는 굉장히 잘해가지고 바로 저 이탈리아 이탈리아 눅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